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간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목표벌이가 표식인데 지금 7번째 분홍을 통해 왔고 지금 8번째로 팀으로 분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놈을 하나를 해서 선물로 쏘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번째 분홍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하나 가지고 올라가자 손이 밀어 볼게요 손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손을 맞춰주세요 한쪽만 딱 실어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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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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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